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화려한 증시 대비전을 치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공무가 산정 때부터 흥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상단 51달러로 공무가가 결정이 됐었는데 25% 급등을 하면서 63.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총으로 따지면 652억 달러까지 올라갔고 86조 7천억 원 우리 하이닉스와 비슷한 시총까지 올라갔고요 장중 흐름을 저는 좀 유심히 봤었는데 거래 시작되고 나서 확 급등을 했다가 장중의 상승폭을 10%대까지 줄이더라고요 그러다 후반부에 다시 힘을 발휘해서 25% 급등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흐름상을 보면 아직은 암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올해 미국 시장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IPO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암의 상장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에 보면 손정희 회장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손정희 회장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헤드라인도 봤는데 이번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한 1, 2% 정도가 오르는 게 보통 IPO를 봤을 때 적당한 가격의 시초가 그리고 상승이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한다고 하는데 AI 얘기를 또 손정희 회장이 해가지고 기대감을 살짝 암에 AI를 붙인 것 같아요 근데 ARM이 과연 AI와 얼마나 연관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죠 그들이 이제 설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각 회사들이 가져가서 얼마만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발휘되는 퍼포먼스는 천차만별입니다 애플이 개발했을 때와 삼성이 개발했을 때와 그다음에 대만의 업체가 가서 개발했을 때 그 능력은 똑같은 어떤 그런 구조, 설계 구조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원천 기술만 갖고 있는 ARM이 당연히 로열티는 일정 부분 받겠지만 그렇게 AI 쪽에 여기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회사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관련된 기계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의 문제인데 ARM은 결국은 이 설계 자산 자체가 돈이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설계 자산 개발이 잘 돼야 될 텐데 최근에 잘 개발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장 효과로 올랐고 추가적으로 도우를 계열성 열려있지만 이 종목을 과연 엔비디아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에 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 얘기가 잠깐 나와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손정혜 회장에 대해서는 사업가로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방법은 별로다? 왜요? 어떤 방법은? 저도 근무했던 회사인데 손정혜 회사가 스피트 베이크요? 아닙니다 손정혜 회장이 한국 기업을 최초로 인수한 기업이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유트레이드 증권인데요 그 당시에 5천원 정도에 인수를 해서 만 아마 3천원 4천원 이때 매각을 SBC에 매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 가격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좀 그러면 많이 좀 높은 가격이 항상 빠져나가는 사업가로서는 사업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한국에 들어완 기업이 쿠팡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 낯사하게 상징하면서 공모가가 35불이었죠 첫날 7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18불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손정혜 회장이 사업가에 특유한 재능을 발휘해서 수익을 많이 내긴 하지만 이후의 주가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주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암이 지금 핫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손 회장의 엑셋을 위한 상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후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어제 밤새서 지켜보시다가 매매를 또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추후의 움직임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종혁 고수도 물음표 김대중 고수님도 물음표 테이버 고수는 어떨까요? 저는 딱 한마디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나라 시영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미국 종목 중에 하나가 빔패스트였습니다 빔패스트 주가 나락을 다시 지금 상장하고 난 뒤에 몇 배가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러고 난 뒤에 빔패스트 차트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5% 나 있어요 4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일단은 아주 좋은 기업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기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PER이 10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주요 종목 중에서 PER이 100배가 넘는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NVIDIA밖에 없어요 NVIDIA는 분기별로 혹은 연간으로 2배 아니면 3배까지 더 성장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업익률이 70%까지 끌어올려진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업이고요 AR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를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것이거든요 로열티가 2배 3배로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은 의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발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은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해 드린다면 손정일 회장이 이제 AI를 언급한 거는 의도가 분명히 다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ARM의 입장에서 AI는 좋든 싫든 결국엔 가야 될 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JNVIDIA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지금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수요에는 비껴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저는 이제 비교 사례로 이런 거 제시하고 싶어요 메타가 지난번에 라마 업그레이드 버전 라마2 생성형 AI 공개하면서 그때 퀄컴과의 파트너십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프로젝트가 뭐냐면 향후 라마2를 퀄컴의 모바일 PC칩에 통합할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퀄컴도 결국에는 모바일 AP의 암 설계도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흐름은 생성형 AI는 결국 모바일한 허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어쨌든 가야 할 길인 거고 그러면 저전력 고효율을 내야 되는 모바일 AP로의 통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낼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I의 입장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결국엔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면 AI와 연관을 지를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시장에서도 납득을 하고 그럼 AI 붙여서 ARM도 같이 기대할게 라는 수급이 유입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주가가 상장 가치 초반 대비해서 밀리는 일이 없을 텐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는 수급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는 투자의 귀재 상장 첫날 ARM 관련해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 주셨고요 손석우 고수 ELM AI와 연결한 미래의 방점을 두자 김종효 고수 삼성 투자 확대에 주목해보자 테이버 고수는 플러스 24% 그리고 이미 PER이 100배다 품절주 빔 패스트의 냄새가 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은 아쉬운데요 이어지는 주제에 있어서도 이 이야기 조금 더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 5위 주제 확인하실 것 같았요 2위 주제 확인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 2위 주제 확인해ffentlich